뉴스킬리 파워 안 팔고 기다렸는데 비중 10%에 32% 수익이 났습니다. 어쩌면 좋을지라는 질문. 사는 게 아니고 파는 질문이었네. 어떻게 할까? 32% 수익률. 오늘 빠지지 마이너스 1% 정도? 그냥 뭐 약간 쉬는 거지. 그냥 제 기준은 10%를 가지고 있다. 못 먹어도 곱니다. 비중이 적으니까 10분의 1이니까 언제 이런 테마를 아직 이제 시작처럼 급등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. 그렇죠. 급등했죠. 지금 손해볼 확률보다 많이 먹을 수익을 극대화할 기회를 놓칠 확률이 더 크니까 그렇지 않나? 그리고 비중도 작으니까 그냥 빠야죠. 태경님인가요? 이분께서 얼마나 수익을 많이 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중이 작더라도 수익을 100% 따불 그 이상 이렇게 견디고 30% 처음이면 수익 내고 싶고 확정 싶고 수익을 이렇게 팔고 싶고 이런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한 번도 이렇게 100% 200% 내보지 못했던 걸 가정하에 그럴 때는 되게 큰 것 같고 이거 지금 안 팔면 빠질 것 같고 이런데 비중이 안 되니까 견뎌서 100%를 한번 해보는 경험을 해야 크게 한번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거든요. 지금은 원자력이 금방 끝날 거냐 이런 흐름이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아요. 대부분 맞아요. 이 테마가 그렇죠? 네. 금방 꺼질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비싸다 수익이 실적이 없다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지금은 그냥 머니게임처럼 흘러가니까 장중에 또 변동성도 클 거고 버텨보는 거죠. 내가 지금 32% 수익 반납한다고 그걸 배보로 놓고 그냥 한번 가보는 거죠.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. 만약에 제가 맞아요. 말씀하신 거 저는 놓쳤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테마가 단기 테마가 아니죠. 전력 부족에 대한 테마가 이어질 거니까 10% 정도는 한번 가져가보자. 어차피 이게 나쁜 기업이 완전히 골라가는 기업이 아니니까 한번 기대해보시고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어쨌거나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. 엔비디아 장기로 가져가고 싶은데 내년 2월 말 아파트 장금 해서요. 매도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라는 말씀이신데 이러면요. 파셔야 돼.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아파트 장금은 연기가 안 되잖아요. 그런데 이럴 때 1월 말에 팔고 이렇게 하는 전략은 진짜 저희가 보통 미국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말씀 못 드려요. 팔아야 되죠. 팔아서 일단은 장금만큼 빼놔야 됩니다. 그리고 또 투자하시든지 아세요. 가장 중요한 게 아파트 장금이에요. 진짜 꼭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. 꼭 진짜 만약에 뭐 전화 이사님이 정말 엔비딸 좋아해도 좋아해도 진짜 하필 그때 무슨 갑자기 갑자기 젠슨하게 미쳐갖고 갑자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? 누가 알고 누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. 제가 당했잖아요. EPM 때문에 여러분들. EPM 제가 얘기하고 나서 당당하게 S&PU 판매되고 주가 엄청 올라가지 않았습니까? 근데 웬걸 전쟁이요? 한 번 생각해본 적도 없어. 저는요. EPM 직원들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를 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. 근데 보니까 막 유럽 쪽에 포함되어 있고 우크라이나 쪽에 포함된 직원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와 그래서 진짜 이야 이럴 수도 있구나.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아무도 그래서 막 폭발하지 않았습니까? 누구도 모릅니다. 그건 진짜 진짜 주제하셔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전략은요. 일단 아파트 잔금을 다 팔고 따로 떼어놓고 은행에 넣어놓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러니까 무슨 뭐 MF같은거 넣어놓으면 되죠. 단기 기사 나오는데 넣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다시 사세요. 엔비디아를 그 남은 돈으로만 그러면 됩니다. 그러면 마음도 편하고 서로 얼굴 풀길리도 없고 저한테 뭐라 할지도 없고 그렇습니다. 무슨 터져도 상관없죠.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사님 제 말에 동의하죠? 네 뭐 더 좋은 뭐 있어요? 아니요. 없어요. 이게 잔금 잔금은 어쩔 수 없잖아요. 저거 그렇다고 대출받으라고 아유 그렇게 안 하죠. 주식은 뭐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식은 어찌 보면 엔비디아를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보유하신 분들도 약간 운도 포함된 거예요. 운도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보유하다가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주변 분들이 엔비디아 빨리 팔아야지 미쳤냐고 하면 또 팔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런데 또 같이 어울려서 또 하시는 분들이 좋은 종목이야 좀 천천히 봐 해서 또 버틸 수도 있고 종이 한 차이 종이 한 장 그런데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금까지 한 것도 우리 질문하신 분의 운이었고 다 좋은 거니까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은 잔금을 빼놓고 하는 게 좋다.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코카콜라 펩시코 주가 계속 행보하는데 섹터 자체가 현재 관심이 떨어진 상태가 맞습니다. 필수비자는 떨어지고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맵인데 펩시코가 지난번 워닝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펩시코 어디 있죠? 펩시코 여기 있죠? 오늘 올라갑니다만 펩시코 주가가 되게 지지부진하죠. 요건데 지금 이제는 이 조합 탄산 더하기 짠 과자 조합이 진짜 좋았어요. 우리 치토스 같은 거 많이 팔지 않았습니까? 레이즈 이런 것도 많이 팔는데 지금은 안 돼요. 왜냐하면 이게 이런 기업들이 보통 가격을 올리면서 버텼던 기업들인데 지금 이제 소비가 부진해져서 가격을 올리는 것이 지금 그렇게 안 팔린다는 거죠. 지난번 워닝이 또 나갔듯이 지금은 이런 필수비자가 좀 안 좋은 거고 특히 펩시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. 이런 기업들은 한 가지만 고민해보세요. 여러분들 금리가 다운된다. 좋죠? 경기가 좋아진다. 좋죠? 그런데 콜라 한 개 드신 분이 갑자기 두 개 드십니까? 그렇죠? 그럼 경기가 나빠진다. 그런데 갑자기 콜라 한 개 드신 분이 콜라를 반씩 나눠 드시겠습니까? 넣어놓고 김세는데 늘 먹는다며 먹는 거야. 이런 기업들 특징은 그게 또 좋을 때겠죠.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계속 먹으니까 잘 버티겠죠. 그런데 경기가 좋아지거나 확장 국민들이 들어가면 그렇게 빛을 못 보는 기업들이 여기 포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큰 얘기는 기초소비제.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장기만 올라가고 6천 포인트 엄라드는 상황에서는 딱히 눈이 안 가죠. 아까 얘기한 대로. 우리 이사람이 마찬가지 연봉이 막 두 개 올라간다고 해서 콜라 두 개 안 드세요. 원래 안 드신 분이지만.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업의 특징을 잘 보시라고 조언드리고 배당을 본다 그러면 나쁘지 않죠. 배당은. 배당은 이제 다 배당 귀족주니까. 배당 펩시가 아마 배당 키인걸요. 오래됐기 때문에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사님은 콜라를 드시나 안 드시나? 드시나요? 콜라 좋아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제하는 거지. 그렇죠? 나는 지금도 먹습니다만 제발 우리 지인이 나한테 제발 제로 콜라를 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난 제로 콜라를 먹고 싫거든요. 아니 뭐. 맛을 싫어하죠. 맛을 저는 맛을 딱 아는데 그런 맛을 싫어해요. 저는. 예전에 담배 피울 때도 무슨 막 1ml 가져오지 말라고. 그거 필요하면 안 피우죠. 차라리. 그러니까 딱 타격감. 담배 타격감. 콜라는 딱 짜릿한. 그게 있어야죠. 그런데 무슨 자꾸 저한테 라고 제가 타박하는데 하여간 저는 먹습니다만 먹습니다만 저도 돈 월급 받는다고 두 개 먹지는 않아요.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작은 캔이잖아요. 조그만 있죠. 조그만 캔. 캔 작은 6개 드려요. 맞죠. 그런 거. 그리고 이제 마트 가면 1 플러스 1 팔 때는 제가 사요. 그런데 그 작은 거는 그냥 딱 그 느낌만 느끼고 끝나니까 네. 그렇죠. 이렇게 크게 안 먹고 요즘은 또 다 한 병 다 안 먹을 안 먹거든요. 그 캔 하나 먹으면 여기 목 끝까지만 적셔져요. 그러니까. 이반하고 속까지 안 내려가요. 그런 거는 뭐 살과 무관한 거니까 농담을 해왔습니다. 살과 무관하지 않죠. 정크푸드에 하나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